정말 신난다 우리 새 집이야, 좋지? 들어가요, 아빠 먼저 사진이랑 많이 다르네 왜 이렇게 엉망이야 정말 미안하구나 어떡해요 울지마, 잘 될 거야 아빠가 해결 방법을 찾아낼게 준비 시작하자 두려워하지마, 제발 거미가 없어야 하는데 공격! 저 빗자루 다시는 안 써 이거 힘드네 도와줘 역시 내 딸이야 이 낡은 신문을 떼자 어, 만화 이거 재밌네 아빠, 나 태애야 이 상자요 잘했어 계속 싸 이건 내가 들게요, 가요 와, 훨씬 낫네 잘했어 벌써 학교 갈 시간이야 안녕, 아빠 아직 할 일이 많아 일을 시작하자 이제 안 봐줘 다 떼버릴 거야 우후, 이것 좀 봐 좋았어 속 시원하다 도배를 직업으로 해볼까? 난 천하무적이야 으아악 날 멈출 순 없어 다음은 이 차례야 안 돼 비켜 더 싫었어 페인트를 칠하면 멋질 거야 예쁜 색깔이야 마음에 들어 이런, 너무 많네 이 금속 링으로 여분을 긁어내야지 그러면 깔끔하고 페인트 남기도 없어 훨씬 낫네 보기 좋아 골고루 잘 칠해야 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야 생각보다 빠르네 으흐, 손이 안 닿아 키가 좀 컸으면 사다리를 써야지 훨씬 낫네 마지막 부분 정말 잘했어 좋아 다음은 이 나무에 접착제를 발라 듬뿍 발라야 돼 튼튼하게 고정해야 해 벽에다 눌러서 붙일 거야 이 조각은 여기에 붙여야지 그리고 나머지도 마지막 조각 수평인지 확인해야지 됐어 휴, 힘드네 에이, 뭐야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으아, 미안 날 해치지 마 여기 있어도 돼 으아, 여기 멋있어 아빠? 쥐, 무서운 쥐야 흐응 저 눈 좀 봐 위험해 안 돼 치즈도 가져 어? 으아 뭐야 안 돼 아, 아파 다음은 뭘 할까? 흠 알았다 무겁네 운동을 해서 다행이야 이거 정말 쉽네 이건 여기에 놓고 이것 좀 도와줘 좋아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여기에 경첩을 달 거야 제자리에 나사로 고정해 나 정말 잘해 나 정말 잘해 둘 셋 여기 구멍을 뚫고 밧줄을 끼워야지 어디 잘되나 보장을 넣어 상자 더 있어요 뚜껑을 닫는 거야 이 상자 이 상자는 여기 넣어야지 위에 매트리스를 놓을 거야 완벽해 침대 시트를 깔아야지 베개도 놓고 곰돌이도 있지마 정말 아늑하네 누워봐 정말요? 알았어요 아, 내 머리 안 돼 미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가방 주세요 뭐? 이거? 네, 주세요 그래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나무판을 여기 놔요 폼 튜브를 절반으로 잘라요 평평한 면에 접착제를 발라요 이거면 돼요 반자에 붙여줘요 나머지 폼으로도 똑같이 할 거예요 나무판을 다 덮어요 그리고 천으로 감싸요 천을 사이사이에 끼워줘요 팽팽하게요 이제 침대 헤드보드가 완성됐어요 자, 보세요 머리를 안 부딪혔어요 정말 편해 거울이 정말 더럽네 닦아야겠어 와, 너무 더러워 이거 시간 좀 걸리겠어 안 되네 안 지워줘 어떡하지 오, 내 페인트 창의력을 발휘해야지 얼룩 위를 칠하는 거야 이거 재밌네 이제 안을 채워요 인텀을 남기면 안 돼요 다 했어요 뭔가 빠졌는데 알았다 나한테 있지 이걸 가장자리에 붙일 거예요 이거 멋질 거예요 곡선을 따르면 돼요 거의 다 됐어요 완성 생각보다 더 멋져요 셀피 타임 이걸로 뭘 하지 버려야겠어 넌 여기 있어 와, 이 골목 멋있네 오, 이것 좀 봐 이 전등 가져가야지 왜? 예쁘잖아요 이것도 가질래요 쓰레기야 오, 이 손도 집에도 쓰레기 많아 이 스탠드도요 이게 다예요 평평한 곳에 스탠드를 놓아요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요 골고루 칠해주세요 일단 램프를 칠하고 나면 마를 때까지 기다려요 블라스틱 병을 잘라내요 전등을 안에 넣어요 병을 스탠드에 끼워요 보석 유리 장식을 병에 달아요 그리고 나서 병에 접착제를 발라요 그 위에 솜을 붙여요 병이 모두 덮이게 하세요 빈틈이 없도록요 비구름 전등 완성! 우와, 아빠! 참 예쁘네 흠, 어디다 놓지? 아, 놓을 데가 없어요, 아빠 울지마 이 상자를 이용하자 정말요? 여기에다 놓자 두 개를 더해서 높여주는 거야 침대 옆 테이블 램프를 그 위에 놔 고마워요, 아빠 멋져요 마무리를 해야겠어 파초도 놓고 고양이는 여기 놓고 양탄자도 정말 귀여워 다 된 것 같아 우와, 같은 방 맞아? 너무 달라 너무 좋아요, 아빠 약간의 상상력과 노력만 있으면 아무리 형편없는 방도 변신할 수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유용한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